7066번님,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인데 좋냐? 평소에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 편인가요? 야, 나 고양이 상이냐, 강아지 상이냐? 누나? 나 완전 강아지 상이지, 그치? 누난 그냥 못생겼어 아, 매니저 형 왔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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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 아니냐, 이거? 뭐냐, 이거? 야, 역대급이야, 이거? 야, 사진지, 사진지, 사진지 어, 사진 야, 야, 죽인다, 근데 사진이 대박이다 얘가 이렇게 컸었어? 진짜 예쁘다 대박이다 야, 나 보내줘 6300원입니다 야, 뭐 보내줘봐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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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어 우와, 진짜 와, 정말 아니다 아, 이거 대박 이쁘다 몸매가 그냥 엄마! 아 아 아 아 아